자 대안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시폭격기 타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텐션을 조금 낮춰서 우리 여러분들 못 받아 보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러셔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자료들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분들은요 010-64-11-8706으로 자 문자 뭡니까?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미보도 자료 그리고 앞으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싹 다 보내드리면서 텔레그램방 초대까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해드린 만큼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은요 저한테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해주신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정보, 타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질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대한전선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일단 우리 시세가 분출 나갈 것이다 하지만 날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날짜를 말씀드리느냐 우리 여러분들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으실 때는 뭘 참고하셔라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 자 구리 가격을 한 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일단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구리 가격 오늘은 조금 보아권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한전선 우리가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갔었나 보면은 21,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2022년도입니다 자 날짜 보시면 2022년 5월 9일이죠 자 이 날짜에 올라갔었는데 우리가 그 날짜를 한 번 보니까 선물 가격대하고 구리 가격이 시세가 비슷할 때였다 오히려 지금이 조금 더 높을 때다 그래서 21,000원 구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때 한진칼과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지금 시기상으로 더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리값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받느냐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가지가 좀 들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 뭡니까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희귀현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구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예상되는 것은 뉴스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올 들어 벌써 20% 올랐던데 자 구리 가격 4배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24년 5월 24일자 뉴스인데요 자 전기화 추세로 구리 수요가 폭증되면서 공급에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공급을 조금 더 늘려오는 분이 광산 개발은 15년이 더 올라가 줄 것이다 15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안두랑 해지펀드 구리랑 관련된 펀드들이 83%까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우리가 지금 일단 구리 값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시기상으로 왜 좋냐 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리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가를 보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AI 반도체 구리 AI 발 전력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AI 반도체 우리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AI 반도체는 지금 세계적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신기술이에요 자 신기술인데 신사업으로서 지금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? 전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는 누가 발표를 했느냐 테슬라의 CEO인 누굽니까?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AI 발 전력 부족 지금 일단은 카테고리 잡고요 AI와 전력망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머스크의 전기 걱정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로 전환하려면 미국 전기출력이 지금의 3배가 필요하다 어? 이 미국이란 게요 사실상 우리가 예전부터 좀 눈치를 채웠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? 대한전선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자 보시면 대한전선 미국 최대 전력사업 전시회 전략제품 소개하면서 지금 어떤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까? 북미시장 공략 본격화 대한전선 주가 9%대 강세 자 북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면은 미국은 지금 전기출력의 지금의 3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자력발전소니 또는 화력이니 또는 풍력이니 수력이니 지금 다 돌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쏟아져도 이거 이상의 3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그래서 내년이면 모든 칩을 구동할 만큼의 충분한 전력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전력 수요 문제는 내년도 지속될 거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구릿가슴 내년까지 올라가 줄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미보도 자료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미보도 자료 제가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북미시장 강조 드렸었죠 대한전선 초과 케이블 프로젝트 진출의 연휴 수주 아직 발표나지 않았습니다 이 미보도 자료 우리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-6411-8706 뭡니까? 구독이요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나눠다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대한전선 관련해서 이 미보도 뉴스를 드리면 주가가 빵 뛰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날짜다 제가 날짜는 안보에게 딱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에 보시면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이 미보도 보도되는 그 당시에 바로 주가가 올라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던 아 뉴스 나오기 전에 매수할 걸 또는 아 뉴스 나오기 전에 매도할 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셨던 이 갈증을 제가 해소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대한전선 초구압 케이블 프로젝트 북미시장 진출의 연휴 수주 무조건 날짜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 줄 것인데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될 건 AI 반도체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AI 반도체와 이 수급돌이 지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걸 매번 보여드렸었냐 제주 반도체를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지금은 주가가 좀 내려왔지만 이 당시에 반도체 이슈로서 쭉 올라가던 종목입니다 수급들이 들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만들어줬습니다 약 300%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 반도체 수급이 딸리는 이 날짜에 수급들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와 주는데 이 구간은 개인들이 만들어 놓고 주가 다시 한번 쭉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반도체가 이슈되면서 오늘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이 수급들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자 이 날짜입니다 1월 25일 자 이 날짜 때 약간의 거래량을 터쳐주면서 수급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 빵 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여기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야 되냐 우리가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출시를 하게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칩과 안테나 칩과 반도체 칩 이런 게 지금 한 번에 출시될 때 주가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카메라 주, 안테나 주, 반도체 주 이렇게 따로따로 수급들의 이동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 이슈만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수익을 예측할 수 있고 시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노하우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한 번에 제가 알아들일 수 있게끔 어디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주잘한 방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 지금 들어오셔서 대응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매매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요 라이브로요 자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 텔레그램방까지 초대를 드릴 건데 010-6411-8706이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텔레그램방 초대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수익들은 우리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 확실히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하셨다면 큰 메리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건요 2024년 4월달 제가 실물 이 실전투자대 3위 성적을 거두면서 이런 노하우들을 우리 여러분들께 전수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010-6411-8706 구독입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대응을 도와드릴 건데 아 이래도 내가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출장이 많았던 이유는 제가 최근에 HLB도 이렇게 뭐 기자회견도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번에 대한전선 탐방을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어떤 걸 들었습니까? 다음 후속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시그널이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? 히든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께 드리겠다 자 그래서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투자 매집주라고 해서 이미 메이저 증권사에서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 보시면 물량대 차트 지금 물량들을 계속해서 쌓아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음 후속 종목으로 잡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010-6411-8706 다음 후속 종목 노리겠습니다 뭡니까? 제가 말씀드릴 거는 후속 종목이니까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이것까지 타점까지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 3마리 토끼를 싹 다 잡아갈 겁니다 왜 3마리냐?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안전선 뿐만 아니라 대원전선 그리고 IBK 메탈 이런 전선주들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히든 종목까지 싹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매도 탑점이 어디인지를 보셔야 됐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상승 추세를 잊고 나서 재속해서 2평선 구간을 기술적으로 반등을 받아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2평선 구간이 깨지게 되면 더 큰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리값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상 볼 수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이 미보도 자료와 말로 우리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끝만 먹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010-6411-8706입니다 자 구독 보내주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